김혜영 91번 경기체육고등학교 과바연 92번 충렬여자고등학교 93번 경기체육고등학교 최연우 잠시 후 8시부터 고등부여자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8시부터 도 cep이트에서 복거구의 구署은 의미까지 rituals Nightmare 슬프 mechan礼과의 저희가 Through un Genie 자막이었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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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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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번 김혜영 이어서 89번 김민송 네, 현재 시간 8시 31분입니다. 고등부 남자 선수분들 박동서 체크해 주시고요. 고등부 남자 박동서 체크해는 8시 45분까지입니다. 8시 45분부터 9시 전가까지 수영 워밍업, 9시 10분부터 고등부 남자 경기 시작될 예정이오니 선수분들은 워밍업을 모두 마치고 올라가서 대번째로 조율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22번 UTG 네, 다시 한번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수분들은 경기 전, 수영 전까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재킷기 전, 수영 전, 수영 전까지ませ ships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모여서 막 끼는 마치고 실버는 스테이 원, 퀴즈, 갓에서 갓에서 buna 각각 모두 장착해드리겠습니다. 마치즈, 카즈, 도움이 있습니다. 저희 이름이 저희 이름이 고통으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